이 기분은 보여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분, 기분, 기분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잘 먹겠습니다 기본 먼저 먹을 줄 아네 이것들이 나 지금 양보했어 나 그냥 앞쪽에 있는 거 먹었어 잘했어 나는 이 겨자 소스 나는 새우젓 나는 새우젓 도출작전 60분 스탑 빨리 한입을 다 들어봤어 찐이다 깊어 물금엔 돼지 족발 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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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큰하고 달달한 식화 물금에도 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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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님 손 잡아야 돼 다 왔습니다. 진짜로 거두면 안 와. 태어나서 먹은 족발 중에 원탑이야. 잡내 1도 없고 순살도 부드러워. 그냥 순살이 부드러워. 이거 살 같지가 않아. 그러니까. 되게 촉촉한 푸딩. 푸딩, 젤라틴 이런 느낌이야. 당근만 먹고 침도 쪼쪼. 그냥 지금 막 튀는 거잖아, 막. 두 번째 나왔습니다, 예. 선생님, 저 이거 여덟탕 먹겠는데. 사장님, 배달이랑 완전 와서 먹는 거랑. 완전 차원이 달라. 와서 먹어야 돼. 이거 바베큰인가 보다. 바베큰. 이게 바베큰. 이게 바베큰. 이게 바베큰. 파채를 같이 좀 얹어서 먹어. 맛있어? 바베큰 엄청 맛있어? 달달하고. 단짠단짠이야, 단짠단짠. 맛있어. 난 기본보다 바베큰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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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베큰이 맛있어. 바베큰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. 진짜 나도 동감이야. 지금까지 먹은 족구가 중에 제일 맛있어. 바베큰은 진짜 달달하다. 나 마늘. 맛있어. 야, 마늘 향도 되게. 마늘 특이한 향이 막 올라오지 않고. 소코만 마늘 향. 아, 푸짐하다. 근데 맛있겠다. 아, 맛있게 녹는다. 촉촉하네. 우와. 우와,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마늘? 마늘 먹어봐. 마늘 미쳤어. 우와. 우와, 나 어떻게 이뻐. 으음. 맛있겠다. 위에 있는 게 진짜 무슨 생크림 같다니까?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생크림. 그리고 마늘의 아이스크림도 딱 적당하지. 야, 냄새. 불량. 불량. 지금 솔로가 뭘 잡은 거죠? 그 불족발인 거 아니야? 불족발입니다, 보스. 아, 발 잡았나? 발 잡아라, 발 잡아라. 와, 너무 맛있겠다. 일단 냄새부터. 우와. 어때? 불족발. 닭발에서 약간 불향 내가지고. 그 끄으름 냄새하고 약간 쫄깃쫄깃한 거 알지? 딱 그 맛이야. 불량. 이거 좀 매워. 근데 딱 느끼하지 않았어요. 어떻게 족발이 이렇게 맛있지? 나 진짜 너무 맛있다, 족발. 어? 불족발 진짜 불이야. 진짜 닭발맛 나는데? 보스는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한 번 드셔보시고 싶으세요? 저는 네 가지 다요? 네 가지 다죠.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. 네, 네. 패스트가 있으니까. 어떻게 다양하게 먹을 거야. 그치, 그치. 제가 실수했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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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